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용인시 처인구 모연읍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개관한 것입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문승종 모연읍 위장협의회장 등 여러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모연 다목적 복지회관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는데 모연읍 주민들은 무사히 복지회관을 개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한마음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복지회관이 개관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관내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